희랑이들아 안녕 오늘 희랑이들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켰어 내가 오늘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고 잠깐 한 10분만이라도 우리 희랑이들이랑 조금 대화하다가 갈게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 날씨도 덥고 습한데 밖에서 우리 기다리느라 더위 속에서 에휴 우리는 뭐 그래도 에어컨 있는 곳에서 막 쉬고 했으니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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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내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나 오늘 무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응 아파서 응급실 갔어? 안돼 아 진짜 어제부터 해서 어제부터 해서 확실히 그 히든카드들이 있고 없고 내 무대에 하는 그 마음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더라고 오늘 무대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 오늘 무대 너무너무 즐겁게 했고 우리 희랑이들 응원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던데 내가 무대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대하다가 갑자기 웃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인이어로 우리 희랑이들 응원하는 거 다 들어오는 거야 나 노래 노래 불러야되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진짜 찐 웃음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아 진짜 대단해 우리 희랑이들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성악과 친구한테 발성 레슨 받았어? 나도 좀 받아야겠다 같이 같이 받자 너무 고생했어 진짜 하루종일 그냥 이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아까 우리 방송국에서 늦게 나왔잖아 근데 나 진짜 희랑이들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쓴 거 무슨 응? 이 시간까지 왜 여기 있지? 이 생각이여가지고 아까 너무 이제 말을 못했는데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랬잖아 집은 어떻게 가며 이 밤에 이 밤에 이 밤에 이 위험한 밤에 그래도 마지막 우리 라디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진짜 우리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맞아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나도 나도 라뷰 라뷰 나도 사랑해요 낯가림 풀렸어? 아 나는 진짜 희랑이들 보고 난 안 가렸는데 뭔가 그 그 오랜만에 본 그런 게 느낌이 있었나봐 그냥 분위기가 그치 분위기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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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라디오 가기 전에도 조금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중간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더 피곤했나봐 그리고 막 컴백 전에도 새벽 스케줄이 계속 연달아 있었어가지고 피로가 누적된 게 지금 오늘 첫 방인데 첫 방부터 와버려가지고 그치 그치만 내일 이제 컨디션 회복 잘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좀 더 밝은 에너지로 우리 희랑이들한테 웃어주고 인사하고 그럴 거예요 내일은 조금 내일은 조금 진짜 진짜 푹 쉬어야 될 것 같아 푹 자고 자고 일어나서 또 편집해 편집 공장 좀 돌려야돼 편집 공장 아까도 라디오 가기 전에 편집을 좀 했어요 아까 라디오 가기 전에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자켓 비하인드 다음으로 나올 영상은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로 완료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편집해야지 편집해야지 그래서 아마 롱폼 보다는 숏폼이 더 자주 올라갈 수도 있어 내가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앨범 활동이 아닐 때는 사실 편집할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나도 내 스스로 이제 컨디션 말도 안 나 내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 막 이렇게 졸린대도 편집은 할 순 없단 말이지 그치만 최선을 다 해볼게요 어쨌든 어쨌든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약속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간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올려서 그걸 보고 행복해할 희랑이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힘이 난다 편집할 힘이 난다 그래서 오늘은 자막 정도는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좀 더 이제 귀엽게 넣을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음 주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오늘 진짜 에너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 버텼나봐 오늘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눈이 안 떠지더라고 진짜 이럴 이럴 정도로 눈이 안 떠져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너무 잘 보내서 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희랑이들도 우리 무대 보고 힘 많이 받았길 바라고 그리고 그럼 우리를 직접 보러 오지 않아도 멀리서 응원하는 거 다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희랑이들 뿐이다 진짜로 우리 네일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남은 무대들도 더 예쁘고 잘 맞아 나 진짜 찐웃음 터졌어 나 진짜야 나 진짜 오늘 완전 찐웃음 터져가지고 어머 나 이래도 되나? 근데 진짜 행복함이 나온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정말 우리 희랑이들도 행복했지? 행복한 게 최고야 행복한 게 최고야 우리 계속해서 행복하자 진짜 근데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밥 잘 챙겨 먹는 거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난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지금 큰일이야 밥 밥 밥 그러니까 밥 먹... 아니면 그건 어때 나올 때 잠깐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가방에다가 챙겨 오는 건 어때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 이제 움직이는데 끝나고 냉면 먹었어 잘했네 잘했네 맛있는 거 먹었네 잘했어 얼른 집에 들어가고 오늘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으니까 얼른 얼른 씻고 얼른 주무세요 다들 응? 알았죠? 오늘 무조건 잘 자기 아 진짜 큰일이네 그거는 우리 보면 도파민 돌아와서 잠이 못 오는 건 진짜 큰일인데 맞아 나는 나 진짜 오늘은 빨리 자야 될 거 같아 지금 내가 지금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암튼 우리 희랑이들 맞아요 아니 사실 아까 라디오 하기 전부터 목이 잠겨있어가지고 라이브하는데 여기 목이 자꾸 막 뭐라고 해야하지 약간 기침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래가지고 나 오늘은 너무 짧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희랑이들 얼른 자야 돼 알겠지? 깨끗이 씻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푹 주무세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뽀비뽀비뽀비뽀 뽀비뽀비뽀 뽀비뽀 뽀비뽀비뽀 뽀비뽀 뽀비뽀 안녕 잘자 안녕 잘자